저도 가끔 외신들을 살펴는데 외신에 보시면은 이런 한국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방역모델 세계에도 없는 새 방역모델을 만들고 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는 이런 세계에도 없는 새로운 코로나 방역모델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해만 생물화학 환경계열대졸자가 18,393명 약 2만명이란 말이에요. 거의 2만명이 가깝다는 거죠. 이게 비결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화학 환경계열대졸자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그럼 그렇게 못했느냐. 그거는 다른 나라에는 한국에 있는 IT 인프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2020년 3월 10일입니다. 9일이 아니라 10일이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시대의 화두죠. 시대의 화두고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피닉스 오늘 내일 아마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정말 저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고 거의 한 3주 정도 준비와 녹화에 3주 정도 걸렸으니까 다른 과정 강좌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알찬 책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었어요. 엘릭스를 만든 사람, 피닉스를 만든 사람이 직접 책을 썼으니까 정말 좋은 책이었죠. 이거 2번, 3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월 아마 4월 말까지 다음 달 말이에요. 다음 달 말까지 엘릭스 강좌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략 4년차 4D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해서 대학의 OF까지 책을 끝낼 겁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다 봤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일주일에 하나씩 딱딱딱딱 쳐나갈 만한 책들이에요. 물론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으니까 대학 과정에 넣었죠. 안 그랬으면 중고교 과정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급 2년차, 3년차, 4년차를 다 이수했다고 과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끝내고 4월 말까지 끝내고 5월 달부터는 그동안 진행하던 전자유권과 반자동은행 반자동, 그러니까 세미 오토너머스 세미 오토너머스 오토너머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거예요. 차량이 자기 혼자 운전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통 물류 인프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것 반자동은행은 은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영되는 것이 반자동은행이죠. 이런 코딩 실습입니다. 이런 은행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코딩 실습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가능하고 현재 기술, 지금까지의 기술로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완전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떤 시장 인프라라든가 산업 인프라라든가 입법 사법 인프라라든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방역 인프라 반자동 방역 인프라 그런 것들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코딩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학까지 OF까지 4월 말까지 마치게 되면 일단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이 수업을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책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20권 가까이 책을 이렇게 다 보는 거잖아요. 다 보고 그걸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강의 형태로 다 준비를 해서 누구나 공부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책을 공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왜 준비를 했느냐니까 5월 달부터 실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러스트 강좌를 시작할 텐데 여기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좀 느끼자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니까 한해만 2만명 가까운 전문 인력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도 없는 코로나 방역 인프라 체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방역 모델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릭스를 다 마친 사람들 여기 OE까지 마친 사람들이 올해 말까지 제가 기대하기로는 1000명 정도 나와줘야 돼요. 1000명 정도 나와주면 하도 못해 100명까지만 나왔더라도 100명까지도 좋습니다. 100명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앱을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저변이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저변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를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앱도 나오고 소프트 이게 뭐예요? 이게 소프트 전자발찌죠. 그죠? 전자발찌를 소프트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혹은 특별 방역 특별 입출국 절차 에 따른 앱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앱들 그때 그때 필요한 앱들은 일주일 이내에 뚝딱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저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변을 그게 이 목표예요. 우리 과정의 목표입니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2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더 하면 아 누구든지 일주일 이내에 원하는 앱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적어도 학습 컨텐츠는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바람직하기로는 천명 정도 이 코스를 마친 사람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자리가 잡힌다면 나중에 자리가 잡힌다면 향후 수년 내에 입니다. 향후 수년 뒤 수년 뒤에 개발자 인력이 매년 천명 새로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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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그럴까요 배출 배출 규모 규모 가 매년 천명 수준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 출신 중에서 자연과학 출신의 졸업자가 매년 2만명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2만명의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 인 매년 천명 정도만 우리가 구성한 오프네시 캠퍼스가 구성한 펑시널 프로그래밍 그죠? 펑시널 프로그래밍 과 머신러닝 크립토그라피 블록체인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마친 인력이 천명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 이 천명들 사이에서 서너 명 혹은 네다섯 명이 팀을 구성하고 이 팀들은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도 수행 가능한 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오프네시 캠퍼스가 진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0조원 이상을 4차 산업에 투입하게 된다고 예정을 했어요 57조원인가 57조원인가 58조원을 4차 산업 IT죠 그러니까 IT 인프라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떤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든 일주일 이내에 뚝딱그리고 만들어내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백엔드와 서버와 프론트엔드 유즈엔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와 시큐리티와 크립토그라피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까지 같이 되어 있고 바람직하기로는 로보틱스까지 로보틱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앱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팁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몇 팀 안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해지 캠퍼서 이 부분이 지금 녹화가 끝나고 다음 달 말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적어도 이 과정을 마친 친구들만 된다 하더라도 머신러닝 이런 것 빼고 이 과정만 마친 친구들이 100명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그 100명이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팀들보다도 생산성이라든가 역량이 탁월한 팀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지금 이 방역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 방역 수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우수한데 이 방역 모델보다도 한 두세 배는 더 우수한 모델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그것도 어쩌면 2, 3개월 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모델은 프로그래밍만 해서될 게 아니라 로보틱스도 같이 좀 대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전자유권입니다 바로 그게 전자유권이죠 이런 전자유권 시스템을 2, 3개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학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셔서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전자유권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금 기존의 방역 시스템 이미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계 모델 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한 방역 시스템 방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걸 늦더라도 5, 6월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얘기 코딩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 좀 더 가열차게 공부하셔서 제가 다음달 말까지 마치는 동안에 제가 이 녹화 얘기까지 마칠 동안에 여러분들 팀즈피트 공부하시는 분은 최소한 얘기까지는 4년차까지는 수업을 진료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마치시면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7. 10. 11. 12. 12. 12. 12. 12. 15.